4주 원국의 균형관계를 살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포기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간이 화기운이고 4주 원국에서 화기운이 강할 때 포기운으로 기운을 빼줘야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운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의 역동적 흐름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성만 커지고 실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에 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간이 토기운인데 4주 원국에서 포기운이 약할 때 포기운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관성이 약화되고 의존적이 될 수 있으며 일찍 기운이 빠져서 강하게 행동에 옮기는 데에 버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일간이 금기운인데 4주 원국에서 금기운이 약할 때 포기운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일간이 금기운일 때 포기운은 금기운을 생해주는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포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질 수 있고 무언가 수용하고 흡수하고 곱씹는 과정이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4주 원국에 일간의 금기운이 과하게 많은 상태라면 포기운이 좀 부족하더라도 포기운을 보충하기보다 포기운으로 먼저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넷째, 4주의 일간이 목기운이고 일간의 목기운이 강한 중에 4주 원국에서 식상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이 충돌하고 있다면 재성에 해당하는 포기운을 보충해서 자연스럽게 식상과 관성의 기운이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일상적 선택과 환경에서의 포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포기운은 자연물로는 흙과 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노랑, 방향은 중심이 됩니다. 더불어 기온에서는 4계절의 흐름에서 중간에 오기 때문에 어느 계절의 사이에 오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발음에서는 ㅇ, ㅌ이 들어가는 글 발음이고 숫자로는 5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변에 흙을 두거나 땅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는 속옷이나 겉옷 또는 옷 코디의 포인트에서 포기운에 해당하는 노랑, 금색, 황토색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꾸미는 데에 있어서도 노랑이나 금색, 황토색 등을 사용하거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있어 이러한 색감이 들어가거나 흙을 재료로 한 것 등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또한 토기운은 계절의 흐름에서는 항시 각 계절과 계절을 중지하고 완충하는 기운이기에 무언가 중정을 지키고 충돌하는 두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느낌을 연상하면 좋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중심 역할 또는 총무와 같은 역할 등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서는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 등에 있어서 각 국가의 중심 또는 도시의 중심이 좋고 자리의 배치나 눕는 위치도 이왕이면 중심으로 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한글을 발음해서 이응, 히읗이 들어가는 발음의 느낌을 염두하여 본명이나 예명 또는 사업장 이름을 정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숫자는 5와 12, 토기운에 해당하는 만큼 일상의 각종 숫자 사용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취미활동에서의 토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토기운은 흡수하고 완충하며 기반과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한 느낌의 취미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흙과 가까이 노는 것도 좋고 대뻘체험도 좋으며 보자기 만들기, 텃밭 가꾸기, 흙밥기, 트레킹 등도 좋습니다. 또한 너무 역동적인 것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관조하는 느낌의 바둑, 장기, 체스 등의 게임도 좋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그리고 절에 가서 108배와 같은 절을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토기운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기운은 안정된 기운이고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는 느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경쟁적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심판의 역할을 종종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나 동호회 등의 자리에서 중심 역할을 하거나 종무 역할을 잠시라도 해보는 것도 취미와 연관한 좋은 토기운 보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건강에서의 토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토기운은 맛으로는 단맛에 해당하고 신체 장기에서는 위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계통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토기운은 노란색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음식에는 인삼, 고구마, 감자, 마, 더덕, 보라지 등의 뿌리식물이 있고 호박이나 꿀, 각종 단맛 디저트 등도 토기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람도 하나의 기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운이 섞여서 작용하는 것처럼 자연 속의 생명체도 몇 가지 기운이 중첩되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라지나 마, 감자 등은 금기운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을 때 도라지를 꿀에 재워서 먹기도 하는데 기관지와 폐는 금기운인 만큼 토생금으로 이어지면서 두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진 도라지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양배추의 경우에도 토기운과 금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물이기에 토기운의 위장계통 소화를 돕고 금기운의 대장계통의 운동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기운은 단맛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보통 무언가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있으면 단맛 음식이나 각종 디저트를 찾게 되고 단맛 음식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추가로 쓴맛은 화기운이고 매운맛은 금기운인데 보통 우리가 흰약을 먹은 뒤나 매운 음식을 먹은 뒤에 토기운에 해당하는 단맛 디저트나 사탕과 같은 것을 찾는 이유도 토기운이 맛을 중화시키고 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신체 장기에서 토기운은 위장계통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연에서 땅과 흙이 각종 유기물이나 무기물 등을 흡수하고 썩히거나 재가공하여 다시금 세상의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기운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화기계통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음식 섭취나 운동 등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토기운의 작용이 불균형적이거나 약하면 화기계통과 연관하여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피부질환은 토기운의 위장계통과 연관한 문제로 보고 아토피나 건선과 같은 질환은 금기운의 폐나 대장과 연관한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기운과 금기운은 서로 연결된 기운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 흐름에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